안녕하세요. 효림파파입니다. 오늘은 영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영어 감정이라는 것은 아이가 영어를 대하는 태도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아이가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게 되려면 그 성공 요인을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 감정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영어를 접하든 기관에서 영어를 접하든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영어를 접하든지요. 즉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는 정도, 영어를 잘해서 영어 자존감이 높은 정도, 영어를 즐기는 정도 이 세 가지가 영어 감정이며 이것이 영어 실력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를 좋아하고 즐기며 그리고 잘해서 나는 영어에 자신감이 있고 잘해라는 느낌을 아이가 가지고 있다면 영어를 잘할 확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아하고 즐기고 영어에 자신감이 있다고 느낀다면 아이는 영어를 더욱더 많이 접할 것이고 영어 습득에 필요한 충분한 양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니까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처음 접할 때부터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러한 긍정적인 영어 감정을 만들어 주는 것의 열쇠는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판단과 계획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긍정적인 영어 감정에 큰 영향을 주는 세 가지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자료입니다. 일단 자료가 재미있고 즐길 만한 자료여야 합니다. 영어를 처음 접하는데 학습지로 영어를 접한다면 뭔가 계속 써야 되고 외워야 된다면 아이가 영어에 재미를 붙일 확률이 낮아집니다. 영어책을 아이에게 자기 읽어준다면 영어가 아이에게 재미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겠죠. 아이에게 처음 영어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은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풍성하고 혹은 너무나 어려운 내용의 다큐멘터리라면 그 또한 아이가 즐기지 못하고 재미를 못 느낄 것입니다. 영어 감정이 좋아지지 않겠죠. 어설픈 영어이지만 영어 퀴즈로 부모와 아이가 시간을 보낸다면 영어 감정이 긍정적이겠죠. 이렇듯 부모가 선택하는 영어 자료에 따라서 영어 감정은 아주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접할 때 아이의 영어 감정이 좋을 수 있도록 자료 자체가 재밌고 흥미로운 것 그리고 아이의 코드와 맞는 자료나 재료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 선택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료를 접하는 방법 혹은 방식입니다. 재미있는 영어 영상 예를 들어서 사이먼 혹은 데니얼 타이거즈 네이버후드 등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영상을 보고 난 후 그 영상의 대본을 매번 읽어보게 한다든가 혹은 대본을 필사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활동들이 영상을 보는 매번 뒤따르게 된다면 아이가 어떻게 느낄까요? 영상만 보고 나면 이런 필사를 해야 되고 이걸 맨날 따라 읽어야 되니까 아이에게는 이 영상 자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장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영상 보기가 순수하게 재밌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어서 자칫 그 무언가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영어 감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영어를 어느 정도 접한 후 학원에 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학원에 근무하시는 원어민 선생님께서 너무나 재미있고 유쾌한 분이셔서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아이가 유쾌한 시간을 매번 보낸다면 아이의 영어 감정은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잠자리 독서로 영어책을 읽어주는데 부모님께서도 읽어주시지만 아이가 매번 따라 읽어야 한다면 그 또한 부담으로 느끼고 영어 감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앉혀놓고 막 푸시라고 빡세게 되고 말이죠. 빡세게 시킨다면 당장 학습한 내용은 아이가 배울지도 모르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본다면 영어 자체를 접하는 시간과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영어 감정이 좋지 않다면요? 영어 감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어를 대하는 태도나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자체에 노출되는 양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를 대할 때 감정이 긍정적이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어 전체를 접하는 그 양을 그 감정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겠지만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를 접하는 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감정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바로 나타나는 즉각적인 성과나 발전을 위해서 영어를 접하기보다는 아이의 영어 감정이 좋을 수 있도록 혹은 적어도 적어도 아이의 영어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영어 감정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작은 성취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난이도로 영어 자료나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어떤 영어 자료를 활용하든 아이는 그 자료를 접하면서 영어를 듣고 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 성취감을 느끼고 결론적으로 영어 자존감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아이가 수준과 부합하거나 약간 어려운 혹은 약간 쉬운 정도의 난이도라면 아이가 큰 탈 없이 영어 자료를 접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아이의 현재 영어 수준보다 한참 높은 자료로 활용한다면 흥미도 떨어질 것이고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영어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영어 원사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20, 30개씩 막 나오니까 예전에는 그 종이 사전 아시죠? 막 이렇게 쭉 펼쳐서 찾는 거 있죠? 그러한 사전을 찾다가 지쳐서 더 이상 책을 읽고 싶지 않았던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두세 시간 책을 읽었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두 페이지밖에 못 읽으니까 성취감보다는 좌절감이 더 큰 경험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어떤 자료를 활용하시든 간에 아이가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아 나도 이런 것을 들으며 이해할 수 있네 나도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많네 나도 영어가 입으로 좀 나오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유도하시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재밌게 영어를 접한다면 생각보다 탄탄한 그리고 긍정적인 영어 감정이 형성되곤 합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는 학습에 중점을 둔 영어 노출보다는 재미의 기반을 두고 접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어 감정을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탄탄한 영어 감정이 바탕된다면 아이가 크면서 학습이 가미된 활동을 하며 아이가 조금 싫어하거나 덜 즐긴다고 해서 확 아이의 영어 감정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즉 처음부터 어느 정도 중반까지의 영어 감정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의 현재 영어 감정이 어떤지 아이를 잘 관찰하시면서 꾸준하게 노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아이를 잘 관찰하면서 많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영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능형 문제지를 풀어도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보더라도 잘 버티고 학습할 겁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영어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영포자의 기폭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좋은 영어 감정을 위해서 달려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 다음 영상도 놓치시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